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침공이 시작되고 텔라라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어요.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? 이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죽음은 허락되지 않는다. 이제 우리에겐 패배는 없다. 이제 공동의 숙명을 받아들여야죠. 텔라라를 빛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희망.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